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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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 얘기에요 불교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불교가 종교냐 아니냐 철학이냐 불교는 어떤 사상을 얘기하고 펴고 있느냐 우수히 많은 담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것이냐 수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어찌 보면 종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종교적인 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괴로운가 뭔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놓여 있느냐 사는 게 괴로우냐 어떤 이유가 되었든 삶이 괴로운 사람 삶이 괴로운 사람이라면 괴로움에서 놓여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안 괴로운데요 라고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에게는 수행이 필요 없느냐 나는 괴롭지 않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곧 있을 괴로움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달콤하니까 안주하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린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을 반드시 그 괴로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안수정 등의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여성은 생략을 하고요 언제 병들지 몰라요 언제 늙고 언제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지금같이 이런 좀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는 갑작스럽게 요즘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주식을 하다가 이게 폭락이 돼가지고 정신병원 의사신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멘탈이 나가서 몇 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요즘에는 삶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언제 괴로움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사람들 현대인들이 갑작스럽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웰빙, 무슨 힐링, 명상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붐을 이루는 것도 서양에서 지금 불교의 위빠사나라는 것을 하버드 존 카바찐이라는 박사가 MBSR이라는 것으로 재구성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를 불교의 수행의 관점에서 풀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학계에서도 그렇고 주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현대인들의 괴로움의 문제, 고통받는 문제, 스트레스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제 세상에서 아 불교의 수행에서 풀 수 있구나라는 어떤 힌트를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즉 불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괴로운 사람이라면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지금 당장 괴롭지 않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병될 것이고 반드시 늙을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거든요 언제 괴로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의 안주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괴로움을 해결하고 살아야 한다 좀 거창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런 말이 좀 어떤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죽을 때가 된다면 괴롭지 않을까요? 고타마시타르타라는 29살밖에 안 되었던 인도의 한 나라의 왕자는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그랬거든요 저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반왕 아버지가 너무 어이없이 웃으시면서 너 무슨 말을 하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거는 불가능한 문제를 너는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붓다라는 그 영화 키아노 리브스가 주연을 하는 그 영화를 봤더니 키아노 리브스가 그 말을 듣고 정반왕을 가까이 가서 끌어안으면서 아버지 제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교리에 찬 눈빛을 보면서 아주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해결 못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모든 사람은 시안부 인생과 비슷해요 정해지지 않은 시안부 인생 시안부 인생은 보통 1, 2년 안에 죽는다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언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한 몇십 년 더 남은 것 같으니까 막연하게 내가 설마 죽겠나 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죽음의 문제가 나의 직접적인 고해 문제로 와닿지 않는 거죠 부처님께서 사문유관이라고 해서 늙고 병들고 죽은 자를 보고서는 출가를 단행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늙고 병들고 죽는 자를 봤다라는 것은 뭘 의미 아니냐면 비로소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가 어떤 강하게 와닿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정반왕이 왕자에게 고타마시 따르타 왕자에게 난 왕이니까 너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다 그러니 출가만 하지 마라 했을 때 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당신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조차 죽음에서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치중생을 많은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옛날에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 그건 부처님이나 가능한 거지 내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 마음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마음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마음공부를 하면 할수록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생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말이 아직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태어난 적이 없어요 죽는 적도 없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허망한 자기가 만든 하나의 사상이거든요 망상이거든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생사가 해결된다니까요 정말 저는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아는 스님을 찾아뵙고 좀 당돌하게도 스님께서 공부가 많이 되셨다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스님 그러면 정말 당장 내일 죽어도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던 기억이 나요 너무 그냥 흔연하게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되게 놀라웠어요 근데 그런 거더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지금 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엄청나게 큰 문제였던 겁니다 지금 누구나 사실은 그 문제가 큰 문제 아닌가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죽게 됩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한 존재가 나라는 개체적인 자아라는 한 존재가 와서 이렇게 살다가 30대, 40대, 50대, 60대 인생을 보내다가 나는 죽으면 떠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 우주는 그대로 있지만 나 혼자 떠난다 얼마나 외로운 길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 마음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등등하고 본다면 아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내 마음이라는 이 한바탕 속에 이 세상이 삼라만상이 이 우주 전체가 왔다 가는 거구나 반대였구나 이런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전혀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거는 현대인들의 당연한 두려움이거든요 불확실하니까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그걸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지혜를 수행을 통해 지혜를 공부하고 보면 아 내가 두려울 것이 없구나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정말 안심 법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참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구나 한 세상 푹 쉬게 되는 일이 정말 내 인생에서 벌어진다 벌어집니다 그래야 그런 효능이 있어야 우리가 공부를 이 공부에 한번 내가 한번 빠져보겠다 하는 발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주변에서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자유로워진 또 정말 이렇게 푹 쉬게 된 안심하게 된 이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군요 하는 그런 많은 신도님들을 너무나도 자주 이렇게 목격하곤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 이것이 정말 그렇지 그렇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지 옛날에는 어떤 큰 시민들에게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금의 이 유튜브 또는 TV나 언론이나 인터넷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발전된 이런 시대에는 누구나 어떤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자기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괴로운 사람이라면 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죽은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언젠가 생사와 대적할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수행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즘 TV 같은 거 보면 예능 프로그램 찍다가도 그러고 다큐를 찍다가도 그러고 이제 자막으로 나와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것들 한 번씩 나오잖아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지금 나다라고 여기면서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디서 온 줄 모르고 내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산다는 거 그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자기를 모르고 산다는 건 이거는 정말 너무 가엾은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뭐랄까 자기 정체성을 좀 찾고 싶어하고 내가 누군지를 좀 알고 싶어하는 이런 흐름, 이런 분위기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요즘 TV에서 보면 이렇게 가상인간, 버추얼 휴먼이라고 불려요 로지라는 20대 여자 가상인간, 아이를 등장시켰는데요 그이 뭐랄까 가상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을 이렇게 좀 강조하려고 그 친구는 이제 이름도 있어요 오로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나이도 22살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이름과 나이를 공개하면서 같이 공개하는 게 뭐냐면 그 로지라는 가상인간의 MBTI 정보까지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보니까 20대 여성 사이에 가장 많은 ENFP라고 그래요 재기발랄한 활동가형의 MBTI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 MBTI를 제가 오래전에 군에 군승으로 있을 때 이렇게 교육을 보내줘 가지고 MBTI를 벌써 몇 년 전부터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 갑자기 MBTI가 막 선풍적으로 이렇게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좀 봤더니 지금 현대인들은 뭔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좀 찾고자 한다는 그런 흐름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MZ세대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도 이렇게 MBTI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놀이하듯이 하는 것처럼 막 옛날 사람들처럼 심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찾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을 좀 놀이처럼 여긴다 그래요 심각해하지 않고 이런 어떤 것 또한 뭐랄까 지금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상에서 정말 진정한 난 누군가 여기에 대한 관심사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참 신기하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가졌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MZ세대들이 어떤 세대들이지 그리고 또 요즘에 현대인들의 특성 트렌드라는 게 뭐지라는 조금 찾아봤더니 이 마음공부 현대인들이 그냥 불교에서 하는 얘기와 딱 맞아떨어지는 트렌드에 이렇게 목매고 관심을 갖더란 말이죠 참 되게 새로웠어요 보니까 MZ세대를 포함한 현대인들은 상당히 그 뭐랄까 좀 명상적인 기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타고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 개인의 행복 집단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는 것이 자기 개인의 행복 만족감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수행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수행을 하는 이 마음공부와도 많이 닮아 있죠 또 요즘에 보면 이제 홈루덴스족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보니까 뭐 호모루덴스라는 말이 이제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파생된 신조어라래요 홈루덴스족은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배달 시켜 먹고 넷플릭스로 영화 보고 그냥 집에 이렇게 있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집에서 그냥 이렇게 푹 쉬는 것 옛날 사람들은요 집에서 그냥 푹 쉬고 있는 것을 시대에 뒤떨어진다라는 강박에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집에서 그냥 푹 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것 자체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 또한 가만히 보면 이 마음공부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희가 이제 수행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수행에 대한 가장 큰 편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수행은 엄청 열심히 갈고 닦아야만 한다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아주 정진하는 스님들만 가닿을 수 있는 것이 수행이다 이런 엄청난 착각 가장 큰 착각이 수행에 대한 오해입니다 수행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막 그야말로 피터지는 수행을 하다가 깨달았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서 오비구들에게 법을 설해 줬고 법을 며칠을 설해 주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있었고요 사례불가 목건년이라는 상수 제자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법문 듣는 것이 수행이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바른법문을 듣는 것 그것도 수행의 하나란 말이죠 물론 명상하고 수행하고 하는 것도 수행이지만 그래서 이 수행이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놀이하듯 하는 거예요 불교 수행의 핵심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유희산매라는 표현을 써요 아주 놀이하듯이 가지고 놀듯이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진정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유희 조작하는 게 아니다 무위법이다라는 말을 써요 무위법, 무위라는 것은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옛날 선사스님들 하면 우리는 되게 어렵게 느끼거든요 선사스님들은 정말 엄청난 분들이신가 보다 너무 우리에게 접근하기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선사스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딱 이 말씀을 고구정령이 너무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갈고 닦는 거 아니다 애써서 하는 수행 그거는 삿된 수행이다 이렇게까지 심지어는 표현하실 정도예요 놀이하듯이 유희산매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진정한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에게 딱 맞아요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거예요 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시대 뒤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100대 기업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우리나라 삼성도 그렇고 다양한 대기업에서는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마인드플리스, 깨어있음, 알아차림 이래서 어떤 사람들의 창의력, 이 세상을 시대를 앞서갈 만한 놀라운 창의적인 발상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갈고 닦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쉬다가, 그래서 구글 애플 같은 데는 명상실이 있다 그래요 명상실에 가서 그냥 푹 쉬는 거예요 명상하면서 쉬다가 문득 아이디어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진정으로 어떤 나라는 인격적인 의식을 완전 뛰어넘어 버리는 도약할 수 있는 시대를 이끄는 발명품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도나도 대기업들에서는요 이 수행 명상, 마음 공부 이것을 다 100대 기업 중에 도입하지 않은 데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구글에서 도입하던 5박 6일 마음 챙김 프로그램 창의력 이런 것과 포함시켜서 리더십과 포함시켜서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만든 것을 책으로 내면을 검색하란가 해서 차등먼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유행하기도 했었어요 이것처럼 세계적으로 명상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해결만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어떤 창의력까지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쉴 때 쉴 때 진짜 갇히는 알맹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쉬지 못하는 사람은 시대에 앞서갈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앞만 보고 진을 빼면서 힘들어서 달려가는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쉽게 나가 떨어져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장기, 장거리 레이스거든요 그렇게 단박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보니까요 요즘에 이제 커렌시아 혹은 퀘렌시아라고 해서 요즘 사람들은 아주 안식처, 스트레스와 피로를 좀 풀고 이렇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을 찾는 경향들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귀소본능 같은 뭔가 안식처 진정한 자기에게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뭔가 좀 고요한 곳에 가서 잠시 좀 쉬고 싶어하는 이런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렌시아라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처 적정처, 알았냐라는 말을 써요 알았냐라고 해서 고요한 곳, 고요한 곳에서 잠시 쉬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어떤 참된 가치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불교에서 3교회 할 때 불법승 3보로 돌아간다라는 게 바로 어찌 보면 현대의 커렌시아의 하나예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가 본래 누구냐는 거죠 나는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본래 자기로 돌아가, 본래 부처로 돌아가고 나는 본래 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한 삶의 답이 내 안에 이미 구족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로 돌아가는 게 돌아가는 것이고 또 승이라는 것도 스님들을 스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본래 근원의 깊은 고요함, 산매 이런 나의 근원적인 고요함으로 귀소본능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본능 그렇게 되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진정한 커렌시아를 구현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명상이고 수행이고 마음공부죠 그러고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래요 이것도 참 새롭더라고요 보통 한동안 우리는 아싸, 인싸 이런 게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쟤는 아싸야, 아웃사이더야, 얘는 인싸야 이렇게 구분을 하곤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 트렌드는요 왜 나를 아싸나 인싸나 둘 중에 하나로 나누려고 해? 난 아싸도 아니고 인싸도 아니야 인싸, 아싸 양극단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양극단의 분별을 거부하고 요즘의 트렌드가 마싸라 그래요 마이사이더라는 거예요 난 아싸도 아니고 인싸도 아니다 난 나의 길을 걷는다 마이사이드 내가 나답게 사는 것 법정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자들이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 그건 아니다 자기답게 사는 것이 부처님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교는 남들 그럴싸하게 잘나가는 남들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들처럼 되지 못하는 나를 부끄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대단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부러워하면서 뒤꽁무늬를 쫓아가는 잘나가는 남들의 어떤 삶에 기웃거리는 그런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미꽃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요 꽃다지는 꽃다지대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 자치 나름의 온전한 가치가 깃들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잘나고 못났다는 건 인간의 분별일 뿐이지 본래 근원에서 우리는 누구나 완전한 자기다움 완전한 자기다움이 바로 완전한 부처다움이거든요 완전한 자기의 본연의 성품을 누구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답게 사는 것은 애쓰는 게 아니에요 무위법이에요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들처럼 나도 부자가 돼야 돼 나도 저런 차를 사고 싶어 저런 백을 가지고 싶어 나도 이렇게 바뀌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은 평생 나를 어떤 종속적인 삶으로 끊임없이 나를 누군가에게 뒤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어떤 주도적이지 못한 삶으로 만들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요즘 자유분방한 개성을 추구하고 이 마이사이더들은 삶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어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정답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다운 어떤 개성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있어서 획일화된 방식을 무조건 천편의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다운 방식 나다운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불교에서 항상 그런 말 하거든요 삶에는 정답이 없다 정답이라고 생각한 불교는 어떤 특정한 주의 특정한 사상 특정한 방식을 강요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거에도 구속되지 않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심지어 불교 그 자체로부터의 자유 그게 불교예요 금강경에서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불법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즉 불교는 불교 자체에 안주하고 사로잡히고 집착하는 것도 거부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는 종교라는 틀로 가둘 수가 없는 지혜예요 그냥 지혜 진정한 자기를 깨닫는 공부지 어떤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와는 다르다는 거죠 또 이제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그 실존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 몰라요 저도 이거 보고 재밌었는데 실존주의가 이제 실자가 싫다 좋다 할 때 그 실 리엘 히읗 받침 실존주의라 그래요 그게 보니까 싫어하는 것도 존중하는 주의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난 이거 싫어해 난 저거 싫어해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하지만 그냥 나는 싫어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서로 간의 어떤 다양성 그것을 서로 헐뜯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준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이것도 재밌는데 우리 불교에서 보면 부처님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유아 독존이라는 말을 부처님의 아주 주요한 멘트인데요 유아 독존이라는 말을 요즘 사람들은 요즘 MZT 세대들은요 유튜브에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 그래서 공부도 유튜브로 하고 뭐든지 다 유튜브에서는 다 된다 그래서 유아 독존이라고 부른다 그러네요 또 지금 세대들은 실감 세대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요 즉 지금 내가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실감하는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은 걸 거주장스럽게 소유하는 이런 것보다 그냥 경험하는 어떤 실감하는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다래요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요즘에는 오만 가지가 요즘에는 다 렌탈을 해주잖아요 내가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렌탈에서 내가 경험하고 실감하고 그러면 된다 만족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마음공부라는 게 실감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음을 그냥 경험하고 실감하고 이 속으로 지금 여기라는 이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 불교가 마음공부가 바로 실감 콘텐츠예요 최고의 또 이제 요즘에는 젠더리스 젠더 뉴트럴 이래가지고 남녀 구분 이런 게 본래 없다 남자 여자랑 둘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옷 같은 것도 남자 패션 여자 패션 나누지 않고 이런 것들에 되게 익숙하다 그래요 실제가 진실은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거든요 나의 본래 면목은 남자거나 여자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아요 또 보니까 요즘에는 리추얼 라이프라 그래가지고요 어떤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자기만의 규칙적인 습관 예를 들면 미라클 모닝에서 새벽에 4, 5시에 일어나서 나는 10분 동안 명상을 한다 책을 읽는다 혹은 법문을 듣는다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 그러고 이렇게 이런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갓생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운영하는 목탁소리라는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늘 어떤 루틴처럼 법문을 듣는 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법문을 안 들으면 막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맨날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니까 매일 새벽부터 미라클 모닝으로 설법 듣기라는 리추얼 라이프를 실천하며 발심으로 갓생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란 말이죠 지금 이런 것처럼 보세요 지금의 현대인들 현대인들이 마음공부 명상과 완전히 적합할 뿐 아니라 이 공부 마음공부 명상 수행 이 공부로 나도 모르게 한 발 한 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생태를 전공을 했거든요 친환경 생태 부분을 전공을 했는데 친환경 생태의 어떤 정신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발전해온 단계가 있어요 그걸 봤더니 이분법적인 자연과 인간은 둘이야 이분법적이었다가 점차 부처님 가르침 연기법적인 세상 전체는 서로 연관되어 있구나 연결되어 있어서 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연기법적인 하나임을 깨닫게 되는 과정으로써 친환경의 정신세계가 발전해왔더라고요 또 지금 심리학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어떤 뭘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내 마음의 내면의 장애를 치유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의 조작하지 않고 마음공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허락하고 있는 그대로를 관하고 바라보고 이 명상적인 방식 불교의 어떤 중도 수행적인 방식으로 이 심리학의 흐름이 지금 제 3세대 4세대 심리학이라고 해서 이 마음공부 마음챙김의 심리학으로 바뀌고 있어요 또 대기업 회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의 대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우리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잘 살면 됐는데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꼼수를 써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조금 잘못된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완전히 역풍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만 살겠다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청업체들도 살리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을 작은 기업들을 살려주었을 때 우리 기업이 더 크게 살아나더라는 거죠 상의 상관적인 즉 이게 불교로 말하면 동체 대비심에 입각해서 자비즉 연기라고 하거든요 자비심이 곧 연기법의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을 살려주고 하청업체를 살려주는 것이 대기업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대기업에서 지금 주된 화두라 그래요 이게 이제 상생 내지는 통합, 용섭 과학이나 학문에서도 학재간 넘나드는 용섭, 통섭 이런 것들이 인기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연기법적인 이 세상이 서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적인 지혜에 눈뜨고 있는 거죠 불교적인 지혜 이걸 지금 제가 말을 해서 불교적인 지혜라고 하지만 이렇게 올바른 지혜의 방향으로 이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럴만한 것이 사실은 불교라는 종교는요 보통 이제 세계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유목을 기반으로 하거나 농업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이슬람교나 기독교 같으면 유목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고 또 유교나 힌두교 같은 것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불교라는 세계 종교 가운데 딱 하나의 불교는 상업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어떤 기존의 질서가 막 깨뜨려 지면서 막 철의 발전하고 그 이후에 막 상업의 시대로 막 변모하는 그리고 철학도 브라만교에서 막 육사 외도를 비롯한 사문들 신흥 사문들이 막 생겨나게 있는 사회가 급변하는 그리고 막 상업인이라고 장자라고 해서 뭐죠? 무역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있는 그리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막 상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던 어떤 그런 어떤 놀라운 변화의 시대의 한가운데 부처님도 그 사문 가운데 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상업 아주 확확 바뀌는 확확 바뀌는 시대에 불교의 가르침 자체가 재행무상이잖아요 모든 것은 변한다 어느 한 가지 안주해서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퇴보한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이 삶의 현실 세계의 실상이라는 거든요 재행무상이거든요 재행무상의 이 변화는 이치에 적재적수에 반응하면서 그 변화에 전혀 도로하지 않는 그 한가운데 속에 완전히 그 변화를 허용하는 그게 불교의 어떤 정신이거든요 그 이걸 이제 요즘 말로 하니까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는 말 중에 하나가 거침없이 피보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갑작스럽게 세상이 확확 급변하는 시장이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사업을 전환하거나 기업의 어떤 방향을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적재적수에 빠르게 빠르게 거침없이 피보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도태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불교적인 정신이군요 재행무상의 정신이거든요 이렇게 지금의 시대와 정말 가장 그 그 맞는 종교가 불교라는 종교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때문에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이 마음공부가 그냥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세계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서양이나 유럽에서는 심정적으로는 유대교지만 기독교지만 천주교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마음공부를 하고 명상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당은 엄청 많이 문을 닫고 있는데 짜잘한 명상센터들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뭐랄까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제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다가 요즘에는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이건 하나의 현상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 하면요 처음에는 기독교 천주교인데 저는 스님 그냥 법문이 좋아서 들어요 이런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하나의 사회적 현상입니다 기독교 천주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스님 법문을 들어요 법문 스님의 증문적서를 듣고요 전혀 이게 넘나듭니다 옛날에는 나는 이 종교면 이 종교만 했는데 이게 종교에서도 융합통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이 가르침 저 가르침 이 인문학 저 인문학 두루두루 듣다 보면 그 가운데 핵심이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듣다 본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지금 유튜브의 시대라는 것은요 인터넷의 시대라는 것은요 쭉쩡이와 정말 귀한 것이 뭔지가 가려지는 시대에요 완전히 가려지는 시대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니다 싶은 것들은 저조로 도태될 수밖에 없고 진짜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랄까 퓨전 종교 같은 느낌이에요 종교란 이름도 필요가 없다 싶을 정도로 저희 절에만 해도요 저희는 오후 1시 반에 법회를 하는데 1월 오전에는 교회에 가고 성당 갔다가 오후에 절에 온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한두 분이 아니신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목사님 신부님들도 공부를 하신다는 얘기를 또 많이 듣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 진리라는 것이 진리의 본질 이걸 뭐 불성이라는 것을 신성이라고 하면 어떻고 영성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두에게 이제 열린 진리가 지혜가 열리는 시대로 폐쇄되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나뉘어 있던 시대가 이제는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 서로 연결되는 시대 거기에 눈을 닫고 마음을 닫아서 나는 그래도 이것만을 고집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시대에서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활짝 열린 시대란 말이죠 이런 열린 시대에서는 점차적으로 더욱더 이 마음 공부의 어떤 본질적인 법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됩니다 이렇게 봄으로써 아 현대인들에게 이 마음 공부가 너무 필요하고 정말 좋구나라는 건 우리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벽이 뭐냐 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벽이 뭐냐 하면 그런데 다 좋은데 불교 다 좋고 수행 다 좋은데 실제 그거 해가지고 내가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느냐 내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현실이 바뀔 수 있느냐 나도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20년 전에 처음 출가하고 마음 공부 막 열심히 하고 이럴 때만 해도 저만이 아니라 불교계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깨달음을 입에 닮으면 좀 욕먹었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느냐 막 10년 20년 30년 성방에 앉아 가지고 앉아 있는 분들이 깨달음을 얘기해도 욕먹는 판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음을 입에 담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부처님이나 깨달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겠어? 진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겠어? 의심을 했었습니다 이제 중간 과정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알아왔구나 불교에 대해서 완전 오판해 왔구나 왜? 2500년이 불교 역사가 이어오면서 온갖 방편들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은 생각으로 가닿을 수 없거든요 출세관적인 무분별적인 거거든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깨달음이 없는 시대가 2000년 넘게 이어오다 보니까 이걸 생각으로 정리하던 시대에 그게 너무 오래 왔다 보니까 지금 우리들은 이제 아 불교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냥 기복적이고 아니면 그냥 열심히 갈고 닦고 이것만이 불교 전부야라고 오해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이제는 이제 불교의 본질적인 것으로 다들 이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이 중도라는 부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것 자체가 뭐냐 하면 부처님이 출가하자마자 수정주의, 선정주의와 고행주의를 6년 동안 갈고 닦다가 아니구나 해서 포기하자마자 중도를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20년 전까지도 그랬어요 우리 고행주의 아니면 선정주의적으로 수행을 했어요 선정을 갈고 닦고 앉아가지고 좌선해가지고 선정 3매를 증득해야만 되는 걸로 그건 부처님께서 폐기 처분한 수정주의였던 폐기 처분까지는 아니지만 방편으로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근데 이것만 절대는 아니란 말이죠 부처님은 이것을 내려놓았을 때 중도를 깨달은 거에요 또 하나 고행주의 막 열심히 삼천배하고 만배하고 갈고 닦고 연불을 몇 시간 하고 금강경독성은 칠독, 십독씩 하고 이런 사람만이 수행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옛날에는 그것은 부처님께서 내려놨던 거에요 갈고 닦아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도를 알려주신 것이 나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고생을 했지만 너희들은 내가 바른 중도를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고집, 고생하지 마라 하고 불의 중도에 무의법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손사스님들의 어록이나 경전을 보세요 끊임없이 무의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수행은 애써 조작하는게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마음으로 하는 거에요 마음만 있으면 현실생활 살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게 이 마음공부입니다 금강경, 반야신경 같은 책 보세요 갈고 닦아라 앉아라 뭐해라 뭐해라 하는 유의 조작하는 얘기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내가 이 깨닫겠다 하는 발심 그 마음만 간절하게 가지면 법문든다 깨어나는게 불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절에서 하는 것 사옹서온 가운데 뭐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뭐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중생을 다 건조오리다 근데 그거 하려면 뭐해야 되느냐 법문을 다 들어오리다 거든요 법문을 듣는 걸 통해 불도를 이룰 수 있단 말이죠 부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평생 다니면서 법문 하신 분이에요 법문 듣다가 깨어나는 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걸 이제 선에서는 언하대오라고 불러요 법문 듣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법문 듣기 너무 좋은 시대란 말이죠 유튜브나 온갖 이런 것들 통해서 어느 곳에서든 법문을 듣다가 깨어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졌습니다 불과 지금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죠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이 선이 제가 굳이 말한다면 초기 선 육조해능스님의 또 조주 마조 임재 황벽이 했던 우리 굳이 말로 한다면 조사선이라든지 이런 걸 저는 방편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한국 불교에만 있는 어떤 가나선 어떤 조사선 이런 전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서양의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라는 스승들이 이 가나선 이 선을 지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깨어나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들이 지금은 뭐 어찌 보면 대세는 아니지만 이 부처님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마치 부처님 열반 이후에 500년이 지난 다음에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서 부처님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모름지기 어떤 대승불교의 실천적인 새로운 재생판인 어떤 지금과도 같은 어떤 신인류에게 걸맞는 이런 어떤 트렌디한 새로운 인류들에게 걸맞는 어떤 새로운 선 대승의 선불교 운동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점은 이런 선만이 꼭 전부는 아니에요 기도에서부터 연불, 독경, 좌선, 절수행 모든 수행들이라는 불교에서는 쉽게 말해 근기에 따라 단계별 어떤 수행의 방편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을 통해서 차차차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놀라운 어떤 수행의 모든 것들을 총섭하고 있는게 이 불교의 수행법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면 이 수행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이 괴로움을 한번 푹 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엔 막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요 정말 야 미국에서 유명한다는 엘카르 톨렌이 바이런 케이티 같은 사람만 문득문득 깨어나는게 아니라 그냥 법문 듣다가 문득문득 깨어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좀 느끼면서 참 신기하다 새롭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수행을 중요한지는 알았지만 못하던 이유 첫째 수행은 어렵다 힘들다 나같은 하근기 중생은 못한다 이거 완전 착각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아주 쉽게 할 수 있는게 수행입니다 또 명상도 뭐 10시간씩 해야 되는게 아니에요 잠깐 앉아서 5분 10분만 해도 아주 좋은 명상이 됩니다 또 두번째 수행 그건 불교만 하는거 아니야? 난 불자가 아니니까 안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불교라는 종교와 상관없다니까요 심리학에서 다 이거 명상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중에 심리학 박사들 한 열 분 정도 모아가지고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심리학 기법을 가지고 장병들을 심리 케어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는 TF팀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박사 여덟 분이 목사님이었고 신부님 한 분 스님 한 분 이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마음챙김 프로그램이에요 마음을 관하는 프로그램 건포도를 만지고 자기 호흡을 관찰하고 그냥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요 목사님들께서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거는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건 시대적인 대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그런 마음챙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종교와 크게 상관없다 불교만 하는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너무 불교 수행 이런건 미신적이거나 기복적이거나 불교를 바라본 어떤 이런 시각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과는 사실은 그건 아주 방편의 하나일 뿐이지 그것은 불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불교에 대해서 또 수행에 대해서 오해왔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좀 텅 빈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한번 마음공부를 접해보신다면 아 정말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괴로움을 해결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안심하고 푹 신체 그 어떤 두려움 없이 괴로움 없이 삶을 놀이하듯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유희산매로써 하루하루가 정말 삶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즐겁고 재밌게 행복하게 그게 어려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해야 하고 요즘 같은 현대인들은 반드시 수행 마음공부 또 이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